자신 있는 삶을 위한 10가지 충고입니다. 1. 나도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라. 2. 분명한 목표를 가지라. 3. 오늘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라. 4. 왜? 혈물을 절대 보지 말라. 평생기억에 남아 당신의 정신을 파괴한다. 5. 자기 장점을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라. 6. 건전한 사람들 인생을 밝게 보는 사람들과 사귀라. 즉, 자기 약점을 발견하는 대로 고치려고 했으라. 8. 남을 돕는 데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에 인색하지 말라. 9. 위인들의 평전을 잃고 좋은 점을 모방하라. 10. 장애물은 항상 새로운 기회라고 선언하라.